한편 이번에 발견된 운석 추정 물체가 정밀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극지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오늘 새벽 운석 추정 물체를 연구소로 가져와 냉동 보관하고 앞으로 10일 동안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물체는 어제 오전 경남 진주시 대국면 단독리 비닐하우스 안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당시 비닐하우스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지지대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일요일 밤에는 초록빛 별똥별이 하늘을 가르는 광경이 경기 기흥과 수원, 목포와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관측된 바 있습니다.